난민구라도 입고 좀 버텨보려고 보니가 벗으면 어떻게 하세요? 안 벗을 겁니다 그럼 저도 보니를 벗길 겁니다 오 볼만 하겠네요 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박보영씨가 뭐가 이렇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봤는데요 휴대폰 배경화면이 박보영씨였어요 늑대소녀를 보고 연기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박보영씨한테 한마디 야 박보영씨 나중에 작품하게 되면 저 좀 어떻게 좀 써주십시오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쾌한 네 배우가 만들 멋진 무대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고공행진 정글의 법칙 다음 장소와 멤버가 확정이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정글 속 홍일점일 텐데요 정글이 너무너무나도 가고 싶었다는 바로 이분입니다 금요 예능 시청률 부동의 1위 안방 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정글의 법칙 그림같이 펼쳐진 자연 판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글 생존기는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세금신들의 향연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병만족의 생존기 드디어 열 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정글 달인들과 여정에 오른 신입 부조 데뷔 26년 차 베테랑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 김원준 이규환 그리고 겁없는 새 여전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정글하면 역대 홍일점을 빼놓을 수 없죠 제1대 정글맘 박시은 100% 정글 생존력으로 김병만도 놀라게 한 여전사 전혜빈 족장 잡는 카리스마에 철철함까지 갖춘 맏언니 박솔미 국민 여동생에서 먹방 여신으로 거듭난 막내입니다 박보영 희망의 힘을 보여준 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 캐러비안의 인어가 된 아름다운 그녀 조효정까지 정말 대단했죠 그러나 이번 정글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자들도 사랑하는 생글다는 정글에 도전장을 내린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 한윤정 제7대 정글녀로 오랜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를 가게 됐거든요 세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완료 사냥을 위해 부품까지 섭렵하겠다며 나선 한은정씨 대단합니다 지금 다급한 마음에 제가 이걸로 혹시 알아요? 이걸로 물소를 잡았지 뭘 잡는다고요? 물소를요? 실력이 어느 정도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은정씨 훨씬 당깁니다 간다 간다 저기 뛰어간다 지금 물소 간다 자 물소 사냥 결과는 아아 아 정말 야 저 숲속에 처박히네 아 국공 사극에서 봤던 느낌 아니까 당겨봤어요 저도 어? 실패예요 뭘 기대하셨어요 저희들이 꽂았어요 자 보기보다 쉽지가 않죠 정말 오랜만에 팀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쉬었어요 저희들 또 여자 출연자분들 계셨습니다 네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안 부담스러우죠 아 그래요? 팔로 사냥을 한다 그림 멋있지 않아요? 혹시 모니터 하시면서 가장 맛보고 싶었던 요리 있으세요? 애벌레 애벌레 그 약간 단백질 그 덩어리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단백질 하면 애벌레죠 랍스터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고 싶어요 내장 속에 찍어먹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예술이죠 근데 애벌레를 드시고 싶어 하시네 아니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요리를 제가 한번 담당해볼까 해요 아 진짜요? 사바나의 여전사 같은 모습